이번 시간은 기출문제 1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DB 구축 30점 문제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모든 액세스 개최에서 테이블의 상품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상품 코드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기본키 도구를 클릭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상품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기본키가 아니면서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그럼 인덱스에 가셔서 중복할 수 없도록 중복 불가능 선택합니다. 세 번째 상품명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된다. 필수에 가셔서 더블 클릭하셔서 얘를 선택합니다. 네 번째 상품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반드시 여섯 글자의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 입력의 제한을 조건을 주는 거죠. 글자 수를 세는 겁니다. 랜 함수를 통해서 가로 열고 상품 코드의 글자 수를 셉니다. 그 다음 그 값이 반드시 여섯 글자라 그랬습니다. 같습니까? 6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소비자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0이 입력되도록 기본값을 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기존 데이터는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품 테이블 다시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상품 테이블의 브랜드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콤보 상자 형태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브랜드 코드를 선택하시고 조회에 가셔서 현재는 텍스 상자로 되어 있는데 콤보 상자라고 바꾸라고 했고요. 다음 브랜드 테이블에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 명을 데이터를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행 온번에 가셔서 작성기 누르셔서 브랜드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테이블 표시창은 닫기 누릅니다.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 명을 가져오실 거고요. 네 되셨으면 오른쪽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브랜드 코드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져온 데이터는 열의 개수가 두 개인데요. 첫 번째가 브랜드 코드고 두 번째가 브랜드 명입니다. 브랜드 코드는 표시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 첫 번째 열은 표시하지 않도록 0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 세미콜론 두 번째는 이제 자동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드에는 브랜드 코드가 저장된다. 가져온 필드는 브랜드 코드와 브랜드 명이 있지만 저장되는 거는 첫 번째 열입니다. 그래서 바운드 열을 1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록 2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할 거 목록 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목록 값만 허용해 예가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회 속성 설정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탁기 변경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보시고요. 상품 테이블을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브랜드 코드를 클릭하시고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죠. 그 다음 브랜드 명만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위쪽에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요. 관계를 클릭합니다. 상품 테이블과 분류 테이블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테이블을 표시하시기 위해서 테이블 표시 클릭하신 다음 상품 테이블과 그 다음 분류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합니다. 상품 테이블의 분류 코드와 그 다음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를 참조하여 두 테이블 간의 M 대 1 기본기가 되어 있는 분류 테이블의 분류 코드를 선택하셔 갖고요. 상품 테이블의 분류 코드로 드래그 하십니다. 그러면 관계 편집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관계를 설정하는데 두 테이블 간의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따라서 변경되도록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모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단,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두 개만 체크하시고 만들기 버튼 누르시면 M 대 1, 1 대 M 관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DB 구축 문제 살펴보셨고 두 번째,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25점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폼을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폼은 상품 등록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 화면에 표시해 주시고요. 현재 폼을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재 폼을 연속 폼 형태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단일 폼이 아니라 연속 폼으로, 기본 보기에서 연속 폼으로 바꿔주시고 폼의 레코드로 추가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에 가셔서 추가할 수 없도록 추가 가능해 아니요로 바꿔주십니다. 추가할 수 없도록, 그 다음 본문 전체 컨트롤에 대해서 본문에 있는 왼쪽에 있는 눈금자를 클릭하시면 본문 전체의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배경 스타일과 테두리 스타일을 모두 투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을 바꾸는 거니까 형식 탭에 가셔서 배경 스타일을 투명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도 투명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배경 스타일과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 투명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폼 바닥글에 TXT 컨트롤에는 폼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걸 선택하니까 TXT의 개수라고 되어 있고요. 네, TXT 개수 확인되셨고요. TXT 개수 컨트롤에는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컨트롤 온본에다가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 함수 입력하시고 별표 가루 닫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본문의 컨트롤에 대해서는 탭 순서를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탭 순서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본문 영역에 대해서 첫 번째, 브랜드명이 맨 위쪽으로 배치하시고요. 두 번째, 상품 코드를 선택하셔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상품명이 맞고요. 네 번째, 분류명을 선택하셔서 소비자가 위에 배치하십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등록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보기 한번 누르셔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업하신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다시 상품 등록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CMD 삭제, 삭제 버튼을 얘기하는데요. 폼 머리끌에 가시면 CMD 삭제 선택하시고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크로라는 언급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 원클릭의 이벤트 프로시저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삭제를 클릭하면 상품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가 상품 코드가 TXT 상품 코드 컨트롤 값과 동일한 레코드가 삭제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커리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두 커맨드 CMD 그 다음 매크로 함수 run SQL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run SQL 입력하시고 삭제, 딜리트 그 다음 우리는 어떤 걸 삭제하실 거냐면요. 상품 코드를 삭제하실 겁니다. 상품 코드를 필드명은 상품 코드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어디로부터 from 그 다음 테이블의 이름은 상품 테이블에서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상품 테이블 그 다음에 필드 입력하셨고요. 조건은 where 이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조건은 상품 코드가 같습니까? 상품 코드가 txt 상품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십니다. 그 다음 끝에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고요. 이 상품 코드는 문자입니다. 문자 처리가 필요해서요. 작은 따옴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따옴표로 입력하셨던 부분을 컨트롤 상자 바로 앞에서 닫아주시고 식을 연결하기에서 M%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뒤에도 M% 연산자 작은 따옴표 혼자 열려있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삭제 버튼 누르면 삭제할 수 있도록 작성하셨고요. 리커리 메소드를 호출하여 포메 레코드 데이터를 다시 불러올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에서 엔터 현재 포메서 리커리 를 입력하십니다. 되셨으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상품 등록 포메 분류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이름은 CMD 분류 추가 분류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이 되어 있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분류 추가는 매크로를 생성한 다음에 지정하십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클릭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어떤 매크로를 만드실 거냐면요. 분류 등록 폼을 폼 보기 형태로 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함수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오픈 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폼의 이름은요. 분류 등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추가 내용이 없으세요.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니까 만드셨던 매크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매크로 1이라고 입력합니다. 매크로 매크로 C-R-O-1번 매크로 1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분류 추가에 가셔서 이벤트에 원클릭해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만드셨던 매크로 1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품 등록에 대한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변경된 내용은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3입니다.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고요. 보고서를 완성하는 내용입니다. 상품 목록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다음과 같이 정렬 및 그룹화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이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혹시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그룹화 및 정렬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재 브랜드 코드로 오름차순 되어 있는데요. 2차 정렬 기준 그러면 정렬을 추가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분류 코드에 대해서 그룹 바닷글을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류 코드 오름차순 하신 다음에 옆에 가면 자세히 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셔서 문제에서 그룹 바닷글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글 구역 표시 안함에서요. 바닷글 구역 표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정렬 및 그룹화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브랜드 코드 머리끌에 브랜드 코드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속성 시트에 가셔서 매 페이지마다 페이지마다 메뉴에 반복해서 반복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 가셔서요. 반복 실행 구역에 현재 아니요를 더블 클릭 하셔서 예로 바꿔주십니다. 다음 세 번째 브랜드 코드 머리끌에 TXT 브랜드 그러면 브랜드 옆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걸 선택하니까 TXT 브랜드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브랜드에 브랜드 명과 브랜드 코드와 같은 형식으로 정보를 표시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컨트롤 온번에다가 브랜드 명 가로 열고 브랜드 코드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는 그 다음 필드 명은 대가로 묶어서 브랜드 명 그 다음에 대가로 닫고요. M%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가로는 문자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큰 따옴표 묶어서 가로 여시고 다시 연결하기 해서 문자하고 연결하기 해서 M% 연산자 입력하신 다음 브랜드 코드를 입력합니다. 대가로 닫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 브랜드 명 대가로 그 다음에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 브랜드 코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블루코드 바닥글의 다음과 같이 상품수를 수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 상자와 선 컨트롤들을 모두 생성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블루코드 0101 블루명 테니스화 아래쪽에 블루코드 아래쪽에 총상품수라고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텍스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컨트롤의 두 번째 텍스 상자 선택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위치 상품코드 아래쪽에 총상품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위치를 좀 바꾸셔도 되고요. 상품명 값은 소비자가와 상품명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 텍스트는 상품코드 아래쪽에 있습니다. 문제 나와있는 그림의 위치로 바꿔주시고요. 텍스트 35라고 저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의 총상품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총상품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셔서 속성 시트에서 문제의 텍스트 상자 이름을 텍스트 상품수라고 텍스트 상품수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에다가 텍스트 상품수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 상품수는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카운트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카운트 함수 이용하셔가지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은 선 컨트롤은 본문의 선 컨트롤을 복사해서 사용하고 이름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선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그 다음 분류코드 바닥글에 컨트롤 V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에 나와있는 위치 정도에 선을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폼 바닥글 밑에 당겨서 표시하시고요. 현재 작업한 내용이 맞게 됐나 잠깐 보기 한번 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 하셔서요. 문제에 나와있는 총 상품수 맞는지 약간 소비자가와 상품명 사이로 위치를 옮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 택상자만 살짝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바닥글에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에는 현재 페이지 나누기 전체 페이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컨트롤 온번에 는 입력하시고요. 페이지 PAGE 입력하시고 그 다음 연결해서 슬래시를 표시할 겁니다. M% 연산자 문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문 꺼서 슬래시 다시 M%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전체 페이지 수를 표시하게 해서 PAGE E S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아래쪽에 전체 페이지 중에 현재 페이지 근데 지금 문제 제가 작성한 거랑 그림이 좀 달라요. 띄어쓰기를 전 안해서 1, 슬래시 23은 맞는데 약간의 스페이스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래시 화면을 좀 크게 할까요? 슬래시 사이에 앞뒤에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이제 페이지 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목록 보고서에 대한 작업을 하셨으니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품 등록 폼을 선택하시고요. 상품 등록 폼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 CMD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머리끌에 조회를 선택하시면 CMD 조회라고 속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명령 단추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요. 라고 되어 있고요. 크로가 아니라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작성기 클릭하시고요. 필터와 필터원 속성을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 입력하십니다. 현재 폼의 미 필터 는 항상 필터 다음엔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주시면 되는데요. 조건은 현재 폼의 데이터에서 브랜드 코드가 CMB 브랜드 값과 동일한 레코드만 표시할 거라고 조건을 넣으십니다. 브랜드 코드가 같습니까? CMB 콤보 상자 브랜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이 브랜드 코드는 문자 형식입니다. 작은 따옴표로 문 꺼서 문자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앞에서부터 시작한 큰 따옴표의 마무리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연결하기에서 M% 연산자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M%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미 필터 원을 트루 값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값만 레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설정하셨고요.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이벤트 프로시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품 등록 폼의 인쇄 버튼을 클릭했을 때 폼 머리끌에 인쇄를 선택하시면 CMD 인쇄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했을 때 매크로로 생성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부터 만드시면 되는데요. 만들 계획을 클릭하셔서 매크로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상품 목록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여는 거니까요. 매크로 함수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보고서 이름을요. 상품 목록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 거 조건은 따로 없으시니까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요. 현재 작업한 매크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매크로 이름을 매크로 2 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2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인쇄를 선택하신 다음 이벤트에 가셔서 원클릭에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 2 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상품 등록 폼을 변경된 거 우선 저장하겠습니다. 예 버튼 눌러주시고 문제 4 에 처리기능 구현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처리기능 구현 은 20점 문제에 첫번째 점수가 8점 입니다. 첫번째 문제 상품 등록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CMB 브랜드 콤보 상자 브랜드라고 되어 있으면 아마 홈머리끌 브랜드 옆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CMB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되고 또는 속성 시트 에서 여러분이 찾으셔서 CMB 컨트롤 에서 특정 목록을 선택하면 비포 업데이트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비포 업데이트를 선택하시고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그러면 매크로 가 아니니까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면 되고요. 작성기 누릅니다. TXT 상품 코드 컨트롤 에 TXT 상품 컨트롤 에 CMB 브랜드 값을 입력할 거 누구에 입력이 되냐면 TXT 상품 코드 입력이 됩니다. TXT 상품 코드 에는 누구의 값이 입력 되냐면 CMB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브랜드 값을 브랜드 값을 누구에다가 넣어준다고 TXT 상품 코드 에다가 넣어달라고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상품 등록 창을 닫아 보시고요. 변경된 내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커리 입니다. 만들기에 가셔서요. 커리 커리 디자인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가져오실 테이블은 아래쪽에 보니까 커리에 상품 종합 커리를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종합 선택하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첫 번째가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분류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상품수인데 상품수는 따로 필드가 없으니까 상품 코드를 가지고 개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디자인의 요약 클릭하시고요. 묶는 방법 그룹 바이에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우리 화면에는 상품 코드라고 표시하지 않고요. 상품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 한번 눌러보시면 전체 레코드가 45개 문제 제시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리 맞게 작성해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문제에서 분류별 상품수로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분류별 상품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상품 등록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상품 등록 폼에 TXT 상품명 TXT 상품명은 폼 머리끌 상품명 옆에 있습니다. 속성 시트에 TXT 상품명 확인할 수 있고요. 상품명을 클릭하면 해당 데이터의 분류 코드를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로 표시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어떤 매크로를 만드실 매크로를 만드실 거냐면요.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는 매크로를 만듭니다. 매크로 함수에서요. 매크로 상자를 표시하는 함수는 메시지 박스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메시지는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 내용을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 제공된 그림을 봤을 때 종류를 잠깐 먼저 할게요. 간단한 거 먼저요. 종류는 느낌표가 되어 있잖아요. 느낌표는 경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정보 정보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위쪽에 제목에다가요. 제목에는 분류코드 열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류코드 열람을 먼저 입력을 할게요. 간단한 거 먼저 느낌표는 정보다 그 다음에 제목은 분류코드 열람이다 라고 하시고 중요한 거는 메시지죠. 메시지를 작성하실 건데요. 지금 메시지는요. 그냥 딱 어떤 텍스트를 입력하셔서 표시하는 게 아니라요. 현재 런 앤 펀 러닝아 이것도요. 가져다가 표시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문제에서 말한 분류코드도 찾아다가 표시해야 되는 겁니다. 분류코드도 찾아다가 표시하는데 첫 번째 런 앤 펀은 어떤 내용이고 러닝아는 어떤 내용인지 잠깐 확인하고 나서 이 매크로 메시지를 작성할게요. 그러면 왼쪽 테이블에 가셔서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테이블을 다 열어보셔도 돼요. 분류에 가시면 지금 분류명 테니스와 러닝하는 분류명이구나. 여기는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커리에 가니까 상품종합이라는 커리를 한번 열어볼게요. 상품종합에 갔더니 브랜드 코드가 브랜드 코드가 지금 나와있는 런 앤 펀 내용이 브랜드 코드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 브랜드 코드와 그 옆에다가 러닝아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러닝아는 분류명에 해당이 됩니다. 분류명 아 그럼 브랜드 코드랑 분류명을 표시하면 되겠구나 라고 확인을 하셨고요. 이제는 메시지에 오셔서 등호 넣으시고요. 우리는 브랜드명을 먼저 표시하겠습니다. 브랜드명 그 다음 가로 열어서 연결을 하셔야 되니까 문자를 연결하셔야 되니까 M% 입력하시고 큰 다운별 처리하셔서 가로 열고 다시 한번 M% 연산자 문자랑 연결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러닝하는 분류명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분류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요. 다시 한번 M% 연산자 이용하셔가지고요. 큰 다운표 닫아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하시면 우리 분류명과 분류명이 표시가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가로 다음에다가 ~~의 분류 코드는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우선 여기까지만 잠깐 작성해 보고 그 다음에 도메인 계산함수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현재 작성하는 매크로 이름을 저장하셔야 되잖아요. 오른쪽에 X 한번 눌러볼게요. 매크로 이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하시고 매크로 이름을 분류 코드라고 되어 있어요. 분류 코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TX 상품명을 선택하면 우리는 원클릭해서 조금 전에 만든 분류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보기 한번 가셔서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위쪽에 위쪽에 상품 코드 폰 머리끌에 표시가 되고요. 상품명을 클릭하니까 분류 코드 열람이라는 텍스트 표시가 되어 있고요. I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런 앤 펀 그 다음 러닝하 에어로비카 분류가 에어로비카에 해당한 되니까 에어로비카의 분류 코드는 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는 되셨고요. 그 다음에 는 다음에다가 분류 코드를 찾아다가 표시하면서 뭐 뭐 입니다. 라고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수정을 하실 건데요. 수정하시는 방법은요. 우리는 어떤 걸 수정하셔야 돼요. 매크로를 수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 개체해 가시면 매크로에 분류 코드 아까 매크로 만들다가 중간에 이제 도메인 함수를 덜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매크로에 분류 코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수정작업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아까 메시지 박스 이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분류 코드는 이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 분류 코드는 어떤 함수 Dlookup 함수 도메인 계산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함수 이름 입력하도록 하겠는데 문자랑 연결하기에서 n% 연산자 입력하시면 되겠죠. n% 연산자 입력하시고 Dlookup을 입력하십니다. Dlookup 입력하시고 첫 번째 필드명 우리는 어떤 필드를 가져오실 거냐면 분류 코드를 가져오실 거예요. 분류 코드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테이블에서 분류 코드를 가져오실 거냐면요. 아까 상품 종합에 다 들어 있었잖아요. 상품 종합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상품 종합 커리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는 조건을 입력하시는데 조건은 우리 창을 잠깐 작성기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게요. 큰 따옴표 열고 그 다음에 룩업에 대해서 가루를 닫으실 건데 작성기를 이용하셔서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다가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분류 코드는 상품명이 우리가 내가 클릭한 상품명하고 동일한 거에 대해서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상품명의 필드가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현재 작업하는 최신 기출문제 1회에 우리 폼에서 작업했죠? 모든 폼에 상품 등록 폼에 가셔서 내가 클릭한 TXT 상품명을 클릭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같은 거에 대해서 조건을 주십니다. 직접 입력하셔야 되는데 입력하는 걸 줄이기에서 클릭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할게요. 현재 상품 등록 폼에 TXT 상품명을 클릭한 상품명에 해당한 거를 찾아다가 우리는 분류 코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다음에 몇 번입니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입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제 분류 코드에 대한 매크로 작업이 다 끝나셨어요. 변경할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폼보기 가셔서 내가 선택한 상품명 몇 번입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